아이 루비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루비 루시 루시야 아이 너무 이쁘다 잽비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잽비 어 오빠 이거 뭐야? 뭐? 팔찌 이거? 응 아 이거 또 봤어? 뭐 보라고 하는 거 처음 해놨구만 응 이걸로 말할 거 같으면 에티브 동물보호 팔찌라는 건데 난 이쁜 팔찌를 구매했을 뿐인데 동물학대 방지 연합에 기부가 되는 마법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팔찌를 보내주셨는데 취지가 너무 좋길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학대당하고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저도 루비와 잽비를 키우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유기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혹시 유기당하고 학대당하는 반려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동물보호 팔찌와 같이 제품을 구매만 하면 안타까운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에 기부 쇼핑몰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한번씩 가셔서 구경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